안녕하세요. 시그니댄스의 아실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에이픽 신곡 응응을 들고 왔는데요. 하이라이트 부분을 천천히 카운트로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따라해보세요. 가사로 설명해드릴게요. 하이라이트가 가기 전에 바로 포즈를 지어줄 건데요. 이 포즈는 오른손은 허리에, 왼손은 왼쪽 허벅지에 놓고 오른쪽을 쳐다봐야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바로 행복할래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. 이때 정말 행복한 것처럼 홀짝 뛰어줄 거예요. 오른손은 나의 오른발, 골스마 뼈를 쳐주고 왼손은 나의 뒤통수를 톡 쳐주면서 동시에 행복할까지 한 다음에 할래에서 이제 오른발을 그대로 내려놓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왼손부터 오른쪽 어깨 오른손으로 왼쪽 골반을 잡고 이 왼쪽 방향으로 휙 돌아줍니다. 돌아주고 나서 바로 이 왼발을 홀짝 들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벅차오르게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. 이때 진짜 벅차오르는 것처럼 오른손을 나의 가슴에 놓고 왼손은 매우 팽기처럼 내려놓은 다음에 쓱 끌어올려주실 거예요. 여기까지 한 번 더 시작 행복할 래 큰 기쁨에 벅차오르게 할 때 양손을 쫙 바닥으로 펴줍니다. 이때 동시에 오른발도 낮을 거예요. 한 번 더 낮은 다음에 갈까 말까 하는 것처럼 오른발을 뒷고 왼발 뒷고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참고해서 하세요. 놓자마자 갈까 말까 하고 팔을 오른손을 위에다 놓은 상태로 돌려서 팔절결일 거예요. 하나 둘 이때 오른발과 같이 나가질 건데 오른발 왼발 놓은 상태에서 자신없음 굿바이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자신없음 할 때 왼발을 두 번 폼폼 들어주면서 떼어줄 거예요. 자신 없음 그대로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음과 동시에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굿바이 할 때 앞을 갔다가 총을 빵 쏴주면서 고개도 같이 빵 해줄 거예요. 진심 없는 달콤한 말은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. 이때 진심이 없어 진심이 없는 말은 거절한다 이런 것처럼 옆으로 팍 양손을 주먹끼리 맞든 상태에서 왼쪽으로 탁 쳐줄 거예요. 이때 발도 같이 하는데요. 발은 왼발을 바깥쪽으로 접어준다는 생각으로 팔과 동시에 접고 내려온 상태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옆에 빼면서 살짝 앉아주면서 쓸어줄 거예요. 엉덩이를 쓸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틀면서 이 쓸었던 엉덩이를 털어버린다는 듯이 쓸고 털어서 오른발을 오른발을 쓱 가두면서 왼손으로 나의 얼굴을 쓱 쓸어줄 거예요. 한 번 더 진심 없는 그 달콤 한 마른 마른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때 왼발을 앞에다 놓으면서 정말 말을 보내는 것처럼 오른손으로 후 보내줄 거예요. 말은 땡큐 라는 가사가 나올 때 오른발을 빼주면서 오른손 허리에다 놓고 고개는 깍 딱 해준 건데 이제 손은 피스 하는 것처럼 땡큐 한 다음에 고맙지만 미안해 하는 것처럼 미안 손을 모아주고 오른발을 앞에서 내보내면서 쏘 리 해줄 건데 이때 손을 오른쪽 왼쪽 한 번씩 가지면서 골반도 똑같이 오른쪽 왼쪽 가질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말들을 다 날려버리겠다 라는 것처럼 후 후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때 왼손으로 먼저 총 모양을 만들어서 후 그 다음에 오른손 후 날려둘 거예요. 앞부분은 두 분 줄이게 노래에 맞춰줄게요. 앞부분은 둘째 그 다음에 대답해 줄래 응응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. 그 때 오른쪽부터 먼저 봐줄겁니다. 어떻게 봐줄거냐. 에이핑크 멤버들마다 다 동작은 다른데요. 저는 일단 양손을 허리에다 놓고 시작할게요. 여기서 대답해 줄래 할 때 줄 까지는 오른쪽을 봐줄거에요. 대답해 줄래 둘 렛 할 때 앞을 봐주고 오른쪽을 봤으니까 그대로 그냥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쪽부터 응응 두번 앙타를 부려줄겁니다. 한 번 더 대답해 줄래 응응 하자마자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그대로 봐줄건데요. 그 때 박수를 한번 손뼉을 쳐줄거에요. 짠 근데 이때 또 뒤를 볼건데 뒤를 볼때도 작게 한 번 더 박수를 쳐줄거에요. 총 두번을 치는거에요. 자 응응 짠 하자마자 또 한 번 쳐주고 그대로 왼손은 나의 허벅지에 오른손은 숨겨놨다가 왼발을 훅 들어줄건데요. 이때 손도 왼손으로 오른손을 입앞에 갖다대면서 하나 둘 셋 넷 두 번 들어줄거에요.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자마자 방향을 틀어서 왼쪽을 보고 아무나 안 돼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 아무나 안 돼 하면서 또 서가지고 이번엔 왼쪽을 보면서 똑같이 이번엔 오른손으로 나의 허벅지에 놓고 왼손을 어멍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해줄거에요. 한 번 더 아무나 안 돼 응응 하자마자 두번 치고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발 내려놓고 허리 손하고 고개를 두번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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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응응의 하이라이크가 끝이랍니다. 남편한 뒷부분을 노래 맡아볼게요. 매우 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오늘 멀렉갱이 왕옥뿐인 이거 잡으세요 어 유명해임 동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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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